십자가가 중심이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랑하고 나타내기를 참 좋아합니다 자식을 자랑하고 또 긍정적으로는 교회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조금이라도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조금이라도 나타내고 싶어서 과시하고 싶어서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사도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당대 최고의 사역자였고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인간적으로도 정말 내세울 게 많았죠 가문도 그렇고 지식, 혈통,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열심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그렇게 헌신했는데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다메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서겠습니다 고린동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십자가 외에 내가 아무것도 알지도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많은 세상에 지식도 있고 자신도 이미 그런 지식을 구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심지어 십자가 외에는 다른 지식은 다 배설물이고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의아한 사실이에요 사실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면 굴욕의 상징이었고 저주였죠 십자가 자체가 저주로 여겨졌어요 형벌 중에서도 너무 지독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건 반역죄라든지 가이사의 대응에서 일어난 극악무도한 정치범들 이런 사람이나 십자가에 달았고 그것도 심지어 로마 자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 어떤 이미지를 그렸냐면 우리처럼 반짝반짝하는 목걸이 메고 참 예쁘다 이런 이미지가 아니고 정말 혐오스럽다 저 십자가 바라볼 때 아니면 십자가에 달린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저건 치욕스러운 사람이나 받는 거지 저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사도바울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난 십자가만 자랑하겠고 십자가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사실 십자가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도바울의 신학의 핵심도 십자가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부활도 많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같은데 부활장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도 보면 여러분 십자가가 먼저 나오고 부활을 언급해요 부활도 왜 존재하는가? 십자가에 나타난 이 구속의 진리가 사실임을 확증하는 게 부활이에요 결국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중심성이죠 사도바울의 사상의 핵심은 십자가 중심성이에요 다시 말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핵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 세상의 도덕체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도덕체계, 철학체계, 어떤 선의를 나타내기 위한 경쟁 세상 사람들도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 정의 외치기를 좋아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도 알죠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고 정의를 행해야 되는 것도 알고 선의를 행해서 뭔가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것처럼 하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못할 뿐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 존재 자체가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존재론적 자체가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정의를 행한다 선의를 행한다, 사랑을 실현한다 사실 여러분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인간 본성 안에 깊이 뿌리박힌 이 죄의 성품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거 우리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거 뭔지 아세요? 바로 새 마음과 새 성품인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존재가 그 무언가로 개혁되지 않고서는 결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떵떵거리며 외치는 정의의 가치 선이요 그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 답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 인간 안에 그렇게 갈망하는 사랑, 정의 그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신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죄의 성품을 부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이 부재한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부수어지신 사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 구속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다시 한번 이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중심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무엇을 붙들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적용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도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하면서 제가 더 깊이 증거하려 그래요 그럼 목사님 지금은 깊이 안 할 겁니까? 지금도 깊이 하지만 여러분 특별새벽기도회에 나오셔야지 더 깊은 십자가 복음을 들으실 수 있어요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을 그렇게 통과하는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는가? 라는 거예요 왜 돼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구조를 봐도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6장이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증거를 한 것은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뭐라 그러냐면 복음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을 같이 붙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것들을 갖다가 그건 다른 복음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우리가 붙들 것은, 구원을 위해서 붙들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고 가르치면서 그 믿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뭘 믿어야 되고 뭘 붙들어야 되는가? 십자가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언급해요 오늘 14절 상반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모든 것들이지만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헬라어 원어상으로 보면 아주 강한 부정으로 되어 있어요 사도바울이 똑같은 표현을 로마서에서만 10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뭐뭐뭐 언급해놓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시를 들어서 로마서 1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뭐라 그래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절대로 말도 안 된다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재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 인생 전체에서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자랑한다 다른 것에 중심성을 둔다 다른 것 붙들고 살아간다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랑한다 십자가의 중심성으로 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만 내가 기뻐하고 십자가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의 의미를 찾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 목적 내가 노래하는 이유 내가 말하는 이유 내가 생각하는 모든 중심 십자가 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중심에 있는 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정말 그렇게 고대했는데 내가 정말 바라던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부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옆집에 있는 모 아주머니에게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자녀도 똑같이 입시를 했는데 딱 만나가지고 갑자기 연락도 별로 안 하다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자녀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목적이 그 자녀 어디 갔는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지금 바라던 어느 학교에 합격했다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그게 내 정체성과 묶여있는 거죠 내가 십자가 중심성으로 살아간다 십자가만 드러내고 십자가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살맛이 내 기쁨이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드러내지 않고는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격이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삶의 의미가 느껴지고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유일한 원천이 십자가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바울이 예수 그리소가 내 유일한 복음이고 내 자랑이고 내 중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 그리소의 뭐가? 십자가가 내 유일한 중심이고 내 자랑이고 내 드러낼 내가 계속해서 선언할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르잖아요 예수 그리소만 말해도 되는데 충분히 왜 십자가를 꼭 갖다 붙였을까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잖아요 굿뉴스 그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갖다가 십자가 복음이 되게 하셨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 혐오하고 싫어하고 십자가 복음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심지어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요즘 복도를 걸어다니고 다니면서 야 십자가를 믿어야 돼 십자가 복음 안에서 서야 돼 뭐 이렇게 증거하면 이건 완전히 무슨 왕따 당하는 일이죠 왜 근데 하필이면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이 되게 하셨을까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사고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겁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에서 오신 것 자체가 당시의 어떤 철학 가치나 가장 중심되는 어떤 사상 체계를 뒤엎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역하고 계시던 유대 사고 방식 가치 체계를 뒤엎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염호하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거치는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중심 가운데서 볼 때는 여러분 이거 배척하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은 마치 혁명과 같은 거예요 혁명이에요 기존 질서를 여러분 완전히 뒤엎는 겁니다 인간의 본능적 사고 체계를 뒤엎는 거죠 사람들에게 여러분 십자가 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번 행축에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왜 목사님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우리에게 시키시는가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놀라워요 정말 한 걸음도 나아가는데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을 한 줄 앞에 완전히 동등하게 세워버립니다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 지식인이든 지식이 없는 사람이든 부여한 사람이든 부여하지 않은 사람이든 그렇죠? 다 동중하게 대통령이든 무슨 사회 유력자든 다 한 줄로 다 세워놓고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좋으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한 줄로 세워놓고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강도든 살인범이든 창녀나 지식인이든 그렇죠? 세상에 뭐 대단한 종교인이든 부여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우리가 정말 고상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뭔가 아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보혈의 복음 이 없이는 여러분 죽음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지 함을 받지 않고는 지옥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면할 길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들을 벌거벗깁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여러분 거치는 노리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사람들의 심령을 여러분 뒤집어 놓는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면 사실은 중립이 없어집니다 중립이 없어요 정말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님 십자가 복음 그게 맞지 오늘도 종료주일이니까 목사님이 십자가 말씀하시지 이렇게 듣는 거 말고 정말로 이 십자가 복음이 내 존재 중심 가운데 들어와서 내 존재에게 말하기 시작하면 이 복음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반드시 두 갈래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 복음 앞에 맞닥뜨릴 때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가 쪼개어지죠 삶을 바뀌어서 내 유일한 중심 내 유일한 자랑이 십자가로 서게 되는 그런 존재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 반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튕겨져 나가버려요 저항합니다 마치 니체와 같이 그 십자가 복음 그게 뭐라고 감히 우리 인간 존귀한 인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하면서 그죠 이 작은 머리를 굴려가지고 철학 체계로 십자가를 대항하고 저항하고 싸우는 역할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인간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요즘도 유발하라리 뭐 이런 사람들도 그죠 온갖 말도 안 되는 철학 체계로 십자가를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거 뭐냐면 교회사 내내 이 놀라운 이 가치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여러 가지 공의회들이 일어났거든요 회의예요 쉽게 말하면 교부들 God Fathers 라고 하는 그죠 그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아버지들 교회의 아버지들이다 그런 어거스틴도 God Father 이었 거 그죠 유명한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 회의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이 충돌이 일어났던 겁니다 삼위일체 논쟁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모였는데 한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 복음을 거치는 사람들이 말시원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을 부인하고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공격했거든요 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종교개혁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율법의 가치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무릎으로 이 수도원을 기어 올라가고 무릎이 다 터졌는데 또 그 다 터진 무릎으로 기어 내려오면서 하나님 내 죄를 좀 씻어주십시오 그랬는데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구나 깨닫고 나니까 복음을 깨달은 자들 루터와 켈빈과 찌빙글리와 부처와 이 많은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당시 여러분 거대 사회 사회 세계 전체였다라고 할 수 있는 로맨 캐톨릭 교회가 맞붙은 거죠 그게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고 예수 그리스의 이 피 묻은 복음이 올곧게 선포되지 않을 때마다 선포될 때가 아니라 않을 때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중세 천년을 보세요 종교인들이 여러분 인구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여러분 고등종교의 타락이 성직자의 급증과 연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중세의 여러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가 더 쉽게 성장하는 비결을 모를까요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여서 복음을 희석시키면 돼요 적당한 복음 전하면 되고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 믿으면요 여러분 삶에서 성공할 거예요 좀 어려움이 있으면 아 복음은 여러분을 위로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복음 그렇게 공격적으로 전할 필요도 없어요 뭐 저 북인도 땅에 왜 갑니까 안전하게 여기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도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사람들 더 빨리 몰려온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도 우리 성도님들께도 제가 뭐 1년에 한 두 번씩은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적당한 희석된 복음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거짓 복음 전하지 않기로 여러분 결정하고 결단했습니다 저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제가 보니까 제가 벌써 목회를 달인포케를 5년차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죠 이거 제가 해왔던 거 세 번 더 반복하면 은퇴할 수 있는 시기가 되더라고요 목회 인생이 이렇게 짧은 거구나 저는 너무 새삼 놀라게 되는 거예요 저는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남은 생애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 희석된 복음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거치고 싫어하는 복음이지만 십자가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진짜 제자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열광하고 환호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여 가지를 외치면서 열광했던 그 군중이 아니라 너희 진짜 제자 돼야 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수도 없이 읽는 그 구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셔야죠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짜 제자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도 깨뜨리지 못하고 이 강한 자아를 부여잡고 내 주장하는 대로만 하고 이거 아니고 그걸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내 몫에 대한 내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정말 부딪혀오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 지체들 있다면 오늘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요 기분이 좋고 행복감이 들고 눈물이 조금 나고 그 차원에 머물지 않게 돼요 진짜 복음을 만나게 되면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의 이 십자가 복음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건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왔다가 중도하차하고 포기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가 내 유일한 자랑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때문에 살고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가 예전에 내게 유익하게 보이던 모든 것들이 해로 여겨지게 돼요 예전에 내가 자랑하던 거죠 지식이나 가문 막 권력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돈 학벌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정말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십자가 만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진짜 그렇게 돼요 내가 그런 것들을 은근히 드러내고 은근히 자랑하던 그 모습이 오히려 부끄러워지게 돼요 내가 왜 그러고 살았는가 정말 내가 이게 참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구나 깨닫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내가 진짜 보아를 발견했는데 십자가가 제일 소중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존귀한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십자가 만나게 되면 진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승진을 해도 대학에 합격해도 기뻐하고 근데 그렇지 못해도 기뻐하게 돼요 이상하게 심지어 큰 병에 걸려도 기뻐하고 사고가 나도 기뻐하고 무슨 정신이 이상입니까? 아니요 십자가 때문에 기뻐하게 돼요 십자가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을 당하든 나쁜 일을 당하든 십자가 안 하면 충분한 거죠 우리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 진짜 고백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 찬양하리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날마다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여러분 정말 충분하세요 혹시 충분하지 않은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모든 상황을 십자가로 재해석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십자가 그 사랑을 받아서 구속함을 받았구나 이것 때문에 만족함을 얻게 되고 기뻐하게 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존귀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만나기 전에 나는 원래 쓰레기였어요 임재웅 목사요 저도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골백 번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봉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썩은 물고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선 어때요?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온갖 구더기와 파리떼가 냄새가 여러분 조금만 봉지가 열린다 치면 감당할 수 없는 냄새가 여기를 진동할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추악한 죄인이 바로 나였어요 심지어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져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께서 날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간 건 아니고 날 찾아오신 겁니다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물을 던지셔서 죽으시고 내게 새 생명을 인식시켜 주신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내 모든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같이 못난 죄인에게 당신의 그 의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말씀해 주신 거죠 완전히 탕자였던 내게 하늘의 그 거대한 유산을 상속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내 존재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기 서가지고 세례를 침내하고 저는 그런 존재가 원래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거룩하게 앉아서 어린 양 찬양하리 손들고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니까요 완전히 쓰레기보다 못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할 수 있나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격 없는 내게 구속고 죄사함을 주셨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기도하고 또 더 깊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십자가 사랑이 생각할 때 가히 충격으로 다가오고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 이 놀라운 복음을 진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상황이 좋을 때는 나이스하고 멋진 신앙인인 척 행세를 하다가 상황이 좋지 못하고 고난이 닥쳐오면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는 신자가 돼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인지 정말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날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거대한 일 그 위대한 일을 깨닫게 되면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직 십자가 중심으로 서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세 가지 적용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저는 계속이란 말을 잘 쓰잖아요 계속 회개해야 되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고 묵상하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 그리고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살아가게 될 그 모든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십자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없어요 멸망했습니다 십자가 없었다면 나는 지옥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피가 그 피가 나를 살려주신 거죠 의롭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절기가 됐으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고 정말 그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돼요 우리 총회는 왜 사순절을 안 지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개혁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개혁자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우리의 365일 전 삶이 십자가 중심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절기에만 십자가 잠깐 묵상했다 끝나면 부활했으니까 이제 난 십자가와 상관없다 그게 아닌 거예요 전 삶이 십자가 아니고서 설명할 수 없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 십자가 깊이 만나고 막 방언을 받고 하니까요 제가 중학교 때 여러분 신기하시죠? 그런 중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불리던 최신 유행 찬양이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라고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지금도 이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이 찬양 부르면서 하교하면서요 한 30분 40분 걸어와야 됐거든요 얼마나 얼마나 울면서 그렇게 다녔는지 몰라요 막 울면서 와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저 혼자 교회 본당 문 따고 들어가서 한 시간 기도하고 집에 가고 늘 그렇게 보냈습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 닥칠 수도 있어요 제가 2주 전쯤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 수요일에 쯤에 참 미국에서 함께 신앙 생활하던 너무 귀한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얼마나 또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셨는지 뭐 저희 휴가 때 되면 부교육자 때 뭐 재정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희가 호텔 끊어드릴 테니까 호텔 가서 주무시고 오세요 막 그렇게 해주시고 생일이 되면 교회에서 막 축복해 주시고 했는데도 따로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저희 제 생일 파티를 막 당신은 이러면서 저 안 해도 된다고 근데도 막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심지어 오는 날에도 짐이 막 열여섯 이민 가방 짐이 됐는데 그러니까 오버차지가 됐어요 한 300불 이상이 됐는데 자기가 자기 지갑 털어서 막 다 내주고 뭐 이랬던 부부예요 아무튼 너무 사랑을 했는데 이 집사님 안에 이제 이 자매님이 검사를 했는데 암 2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병원에서 한국이 더 수술 잘하니까 한국에 급하게 나와서 삼성병원에서 수술하려고 열었는데 말기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드러냈어요 위 전체를 다 드러내고 이 자매를 제가 이제 인도 선거 때 그걸 듣고는 부랴부랴 해서 월요일날 만났어요 이제 지금 미국 들어가 있는데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도 저와 또 아내는 이제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가운데 계속 눈물이 막 울컥울컥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 자매는 울지도 않는 거예요 탐담한 거예요 목사님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오히려 저희를 막 위로해주면서 저 이겨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겨낼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죠 세상에 누가 할 수 있나요 그런 고백을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성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맑고 쾌활했던 17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로 목뼈가 부러져서 어깨뼈 이하의 전신을 쓸 수 없는 심각한 장애인이 됐어요 그녀는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서 죽을 능력도 없음을 알고는 절망하고 또 절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도 막 원망을 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디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니 예수님은 너의 심정을 잘 알고 계실 거야 왜냐하면 그분 역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때가 있었거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 이 말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놨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도 여러분 조니 에릭슨 타다 이렇게 쳐보면 이렇게 많이 간증 나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몸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도 사라지고 말았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의 얼굴에 생기가 넘치고 눈빛이 빛나고 표정은 풍부하다고 말한다 전신 마비를 당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기 때문이다 그녀는 현재 전신을 쓸 수 없으니까 입으로 붓을 물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돼서 무려 32권의 책을 냈습니다 32장의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32권의 책을 냈어요 또 방송을 통해서 전세계 장애인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됐는데 그녀의 가장 유명한 책이 바로 이 책이죠 하나님의 눈물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눈물 그림도 너무 멋있죠? 그녀가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너무 영감있고 감동되지 않습니까? 이 책도 저도 읽고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얼마나 그죠? 입으로 붓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감동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죠 십자가를 만난 사람의 능력 아닙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짜 만나게 되면 내게 생기는 모든 일이 좋은 일도 좋지 않은 일도 다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날 구속하신 주님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격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삶을 통째로 바꿔놓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적응점은 죄와 싸우면서 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당연히 죄와 싸워야 되죠 또 따라합시다 죄와 싸우면서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 천국 갈 때까지 이 죄와의 싸움이 계속될 거예요 이 싸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세상에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계속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빈틈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사도바울이 이렇게 그 비결을 밝히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비결이에요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건 여러분 비진리에요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죄와 싸우는데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 아 그건 자명해 구원은 따놨는데 예수님 믿어서 따놨는데 죄와 싸워서는 이기는 건 이건 불가능해 여러분 그건 사탄의 속임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기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굴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젊은이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단임 목회하기 전에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과 상담을 했는데 이 음란물 중독 청소년 청년들 정말 심각하고 또 지금은 이 미디어 중독 SNS 중독, 쾌락 중독 너무나 편만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 중독의 영어로부터 해방될 수 있나요?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여러분 그게 다 실패하게 돼요 그 죄를 주목하고 내가 어떻게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거에 주목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중독의 영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비결에 대해서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증거하려고 해요 어느 날 말씀드릴지는 모릅니다 아주 중요한 여러분 이 죄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가 오늘 다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올 거 아닙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언제 할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튼 계속 십자가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군중이 아니라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제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자들이 제자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남은 고난을 채우는 개념이 뭐예요? 그냥 버티기만 하고 제 가운데 싸워서 이기기만 하고 그건 물론 수동적인 측면에서 승리해야 되겠죠 저는 지금 적극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웁니까? 주님 한마디로 정리하셨죠 날마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여러분이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이 왜 사업하고 왜 공부하고 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부재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행축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행축할 건데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로 더 준비하시고 다음 주부터 할 겁니다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매뉴얼을 다 드립니다 행축이 그냥 다른 여타 어떤 전도지폐와 좀 차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전도할 수 있어요 이번에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여기 증인들 있잖아요 행축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3분의 1 이상이 세례받고 학습받고 그러셔서 제가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도 일어납니다 아무튼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 준비하시고 그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삶인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입니까?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 중심으로 설 수 있길 바라요 적용 좀 드립니다 이번 주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데 그냥 절기라서 그렇게 하는구나 좀 피곤할 수 있죠 하지만 어때요? 한 주 좀 감내하죠 낮에 뭐 좀 하품 좀 하고 그러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금의 은혜에 나와서 깊이 한번 잠겨봅시다 그 십자가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행축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정말 내게 붙여주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믿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주님 앞에 인도합시다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죄 밖에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으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백 명만 있으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 아무쪼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자랑, 여러분의 노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